뱃살은 가라 힙합댄스 구분 동작 두 눈 크게 뜨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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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댄스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가면서 원 힙합이니까 바운스 잊지 마시고요 앤 투 자 다시 왼발 나가면서 쓰리 앤 포 이번에는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파이브 식스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이 뒤에 있지만 오른발을 뒤로 다시 한번 놓으시면서 삼각형 세븐아 에잇에 벌려서 서세요 오른발 앞으로 나가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살짝 접어서 바운스 주시면서 반대로 안으로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스텝하고 연결해 볼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한 번씩 파이브 식스 세븐아 에잇 두 번째 동작은 오른발부터 슬라이드 가셔서 양손을 위로 펼친 후 오른손부터 위로 업 오른발이 옆으로 가시면서 슬라이드 원 왼발을 들면서 투 다시 왼쪽 가면서 슬라이드 다리 끌고 가시고요 앤 업 슬라이드 세 번 들어갈게요 오른쪽부터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자 이때 들어있는 다리를 옆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세븐 반대발을 그대로 백 터치 하시면서 에잇 자 이때 손동작은 오른손을 90도로 접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 앤 마지막에 박수 이때 시선이 손을 따라가세요 자 무릎을 내려놓으시면서 그대로 시선까지 같이 가세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아 시선 지금까지 하신 동작이 힙합 다이어트 힙합 댄스의 첫 번째 연결 동작입니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삼각형 세븐아 슬라이드 업 세 번 세 번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시선까지 힙합 댄스 레슨 원 음악에 맞춰 신나게 한 번씩 삼각형 그대로 슬라이드 업 세 번 다이어트 힙합 댄스 레슨 원 음악에 맞춰 신나게 한 번씩 삼각형 세븐아 슬라이드 업 세 번 자 먼저 오른발을 발끝을 땅을 차듯이 놓으시면서 그대로 원 놓고 초에 백으로 터치해주세요 자 반대 왼발을 발끝을 차면서 쓰리 앤 포 다시 한 번 오른발 발끝 차면서 준비 시작 원 앤 투 무릎을 살짝 들어주세요 포 점프와 동시에 살짝 뛰면서 한 번 해볼까요?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포 이때 손동작은 오랜 손을 옆으로 펼치셔서 원 이때 반대 왼손은 어깨 높이에서 팔꿈치를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접어서 원 앤 투 다시 반대 왼쪽으로 쓰리 앤 포 발동작과 연결해볼까요? 준비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포 다음 동작 바로 연결해볼게요 자 오랜 발을 들면서 무릎을 들어서 위로 손가락 하나 하늘 위로 들어서 파이브 앤 앤 크로스 식스 자 점프하면서 위로 뛰어볼게요 시작 파이브 앤 시 발끝 차면서 바닥 차는 동작과 연결해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시 자 마지막 마무리 동작 남았는데요 오랜 발을 가운데 제자리로 모으시면서 양손을 들어서 그대로 바운스 두 번 무릎에서 사선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작 세븐 앤 강하게 이때 팔은 자신있게 팔 손바닥을 펼쳐 보여주시고요 살짝 사선으로 몸을 기울이신 상태에서 뒤로 두 번 때리듯이 두 번 스테븐 앤 원 앤 투 쓰리 앤 포 위로 점프 스테븐 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 동작에 다음 동작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발끝을 세게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원 발이가 무릎이 높게 들릴 정도로 들어서 투이 그대로 바닥을 들이세요 원 투 쓰리 앤 포 이때 팔 동작은 오른손을 들어서 왼발이 갈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X자를 그린 후에 그대로 세게 당기세요 반대발 오른발이 가실 때에는 왼손을 들어서 X자를 그리시고 그대로 당겨주세요 원 앤 투 스테븐 앤 포 강하게 다시 한 번 시작 차고 놓고 차고 당기고 왼발을 들어서 앤 바이브 식스에 내려놓으시고요 세븐의 몸통을 틀어주세요 다시 에잇의 다리를 드시고요 앤 원의 다리 내려놓으시고 투이 그대로 정면 조금 빠르게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바로 이어서 다음 동작 쓰리 앤 포에 버터플라이라는 동작인데요 무릎을 양 무릎을 안으로 말아 넣으시면서 쓰리 앤 포 슉 탁 이때 양 손도 같이 크로스 무릎이 들어갈 때 손도 같이 크로스하셔서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한 번 시작 슉 탁 쓰리 앤 포 한 번 더 쓰리 앤 포 동작이에요 시작 쓰리 앤 포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어깨를 두 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파이브 식스 많이 미세요 다시 반대쪽으로 세븐 에잇 옆구리가 쭉쭉 당길 정도로 시작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발끝으로 바닥 차는 동작부터 여기까지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원 에잇 투 쓰리 앤 위로 쭉 앤 식스 세븐 자 왼발을 들어서 당겨주고 아 쓰리 앤 포 무릎 들어서 식스 세븐 에잇 원 버터플라이 쓰리 앤 포 오케이 두 번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박자만 완성하시면 두 번째 연결 동작이 완성되시는데요 시작 원 반대로 당기면서 투 자 이번엔 두 번 쓰리 앤 포 갈까 다시 반대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원 투 쓰리 앤 포 5 5 6 7 8 힙합 댄스 레슨 2 어렵다고 느끼실 때 다시 한번 고고 자 오른쪽으로 점프 해 앤 위로 쭉 두 번 바우스 왼발 당겨서 5 6 세븐 8 버터플라이 앤 두 번 어깨 뒤로 가면서 원 투 세게 세게 세븐 4 4 4 2 1 4 5 3 4 5 1 3 3 4 4 4 5 5 6 6 6 8 4 원, 버터플라이. 어깨 두 번씩. 뒤로 가면서 당기고. 세게. 마지막 세 번째 연결동작 배우실 건데요.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크로스 하시면서 오른발 놓고 왼발 놓고. 왼손이 위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가게 교체하시면서 몸통과 상체, 머리까지 같이 한번 옆으로 가보실 거예요. 앤, 원, 앤, 투. 원, 앤, 투. 자, 그대로 꼬였던 다리를 옆으로 풀어내시면서 붙어있는 팔꿈치를 그대로 돌려서 당기세요. 쓰리 앤, 포.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붙인 상태 유지하면서 당기세요. 크로스, 크로스. 쓰리 앤, 포.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으로 두 번 내리치는 것처럼 치세요. 쿵. 이때 골반을 옆으로 두 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파이브, 식스, 스테븐, 에이. 이번에는 박자수를 변화시켜서 한 번씩 해볼까요? 시작. 한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파이브, 식스, 스테븐. 한 박자씩. 원, 투, 앤, 쓰리 앤, 포. 자, 다시 오른발 크로스 동작부터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원, 투. 팔꿈치 붙여서. 파이브, 식스. 한 박자씩. 원, 투, 쓰리 앤, 포. 있는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서.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에이. 오른손이 뒷주머니 아시죠? 뒷주머니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파이브. 왼손이 앤, 앞주머니 찾아서. 식스 앤, 에이. 파이브 앤, 식스 앤. 그대로 보세요. 세븐 앤, 에이. 자, 다리를 모으실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웨이브. 점프하면서. 다시 한 번. 점프하면서 그대로. 앤, 쿵.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이.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지 마시고요. 가슴을 옆으로 밀어서 옆으로 보내세요. 왼쪽 옆 그대로 뒤로 보내세요. 뒤. 다시 오른쪽 옆.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옆부터 오른쪽 옆. 뒤로 왼쪽 옆으로. 왼, 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무릎은 살짝 구부리셔야 돼요. 시작. 왼쪽부터. 쓰리 앤, 포. 마지막 마무리 동작이세요.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세. 양발을 넓게 벌리시면서. 앤, 다리 벌리시면서 상체를 뒤로 제껴서 그대로. 쭉 돌려서 마지막에 모으세요.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쉬어요. 우리 여기 교차해서 맨업 동작. 크로스하는 동작부터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발 갑니다. 시작. 크로스. 크로스. 팔꿈치 붙여서 당겨주고. 두 번. 식스, 세븐. 한 번씩. 한 번, 한 번. 두 번 밀어주고. 어려운 거 나왔어요. 뒷주머니. 앤, 식스, 앤, 세븐, 아, 에잇. 그대로 상체 왼쪽으로. 원 앤, 투, 반대. 쓰리 앤, 포. 매트릭스 나왔네요. 빡, 식스, 세븐, 에잇이에요. 힙합 댄스 레슨 3. 음악에 맞춰 네이번 반복. 자, 뒤로 배우신. 마지막 연결 동작 들어갑니다. 교차. 투, 스윙 앤, 포. 골반 밀고. 한 번씩. 원, 투. 뒷주머니 나왔네요. 빡, 앤, 스티, 앤,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앤, 포. 매트릭스. 에잇. 원 앤, 스티, 앤, 세븐, 에잇. 원 앤, 스티, 앤, 세븐, 에잇. 원 앤, 세븐, 에잇. ecosyst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